광주전남 지역 여성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과 광주여성회 등 여성단체는 6.1 광주시청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수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시위에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일본 정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협상 결과에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번 시위는 서울과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